주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호세아 9장 타장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오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타장마당과 술틀이라는 단어를 곰곰이 마음에 되새김질을 하다 보니 문득 오르난의 타장마당이 생각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로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의 목숨이 사라져갈 때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던 곳 놀랍게도 그곳은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윗은 성전을 지을 장소를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떠올리기 싫었던 곳 오르난의 타장마당으로 정하였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몸서리가 처지는 모리아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장소였으니까요 타장마당은 가장 심각하고 뿌리 깊은 인간의 죄악을 회개하는 장소이고 술틀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보혈이 되어 인간 세상에 부어진 장소로 이해가 됩니다 타장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오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도 없었고 자신들의 죄에 대한 회개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여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애굽으로 돌아가야 했고 철저한 양육강식의 정글 가도 같은 아수르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사랑이 끊어진 그곳에서 더러운 것을 주워먹으며 참으로 비참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나의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십자가 사랑 안에서 가슴을 두드리는 세리의 심정으로 겸손히 무릎으로 사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